일에 너무 몰두하다가 극심한 피로를 느끼면서 몸과 마음이 탈진해버리는 현상,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죠. 직장인 3명 가운데 2명은 이 같은 번아웃 증상을 겪어봤다고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데요. 정신과 의사로 30년의 임상 경험을 통해서 현대인의 무기력 현상을 분석한 신간이 출간됐습니다. 무기력 디톡스의 저자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영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반갑습니다. 전 세계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무기력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 저도 무기력하고요. 무기력 디톡스라는 책을 썼지만 통계를 보면 직장인 30개국 대상으로 했을 때 42% 정도에서 무기력을 호소한다. 보통 그런 것은 좀 좋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는 더 높고 제가 현장에서 질문을 하면 거의 100분이면 100분이다. 무기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오늘만 해도 수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대전환이라는 게 지구와 우리 호모사피엔스에겐 큰 기회이지만 거꾸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뇌에너지를 상당히 써야 되기 때문에 무기력한 것은 지금 열심히 산다는 증거이지만 또 그로 인한 불편함도 상당히 지금 커진 상황입니다. 네, 또 최근에 있었던 대전환이라고 한다면 코로나 팬데믹이 빼내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팬데믹도 이런 집단 무기력 증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요즘 팩트체크란 말 유행인데요. 제가 정말 코로나 종식 후에 많이 들었던 질문이 왜 코로나가 끝났는데 힘이 안 나냐? 내가 유리멘탈이냐? 빠진 거냐? 이런 스스로 자책을 많이 하셨는데요. 절대 그럴 일이 아닙니다. 워낙 그런 재해, 팬데믹, 지진, 전쟁 같은 게 일어나면 그때 우리가 과잉으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에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는 무기력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죠. 이 좀 저녁 시간에 좀 슬픈 통계인데 지진이 난 후 일본 연구인데요. 1년 후에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도 너무 속상한데 오히려 2년 차, 3년 차에 증가했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무기력 디톡스 정말 4개 같이 다가오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네, 좀 쌩뚱맞다 생각드실 수 있는데요. 우리는 손흥민이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 엄청난 체력을 가지신 분이죠. 우리 골대에서 저 골대까지 드리블을 해서 꼬리는 넣을 수 있는 손흥민 선수도 경기를 마치고 나면 지칩니다. 무기력을 느끼죠. 이걸 1차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스트레스 관리의 타겟, 무기력 디톡스의 첫 번째 단계는 2차 스트레스를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는 거죠.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좀 더 열심히 뛸 것, 이 정도는 좋지만 혹시라도 옛날 같지 않은데 내가 얼마나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2차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다 보면 몸과 마음의 회복이 느려지고요. 내 탓을 하는 자기인식은 성장이 중요하지만 내 탓을 너무 많이 하면 방어를 위해서 남의 탓도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스트레스가 많은 개인이 조직에 많다 보면 조직 전체가 무기력이 약간 전염처럼 퍼지는 데다가 소통도 나빠지는 실제로 우리가 국가대표 경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죠. 분위기를 탔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막 소통하고 하다가 또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소통도 잘 안 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 역량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열심히 뛰면 지칩니다. 일단 중요한 건 우리가 무기력한 거는 손흥민 선수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증거 2차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게 좀 첫 번째 단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2차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이 자연스러운 거는 동기부여라는 단어가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아침부터 너무 오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좋은데 지금 무기력하다는 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동기부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요즘 영어로 액티브 힐링이란 말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버텨야 되느냐 극복하고 싶다라는 고민을 제가 많이 듣는데요. 극복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옛날에 그 힘 넘치던 화이팅 넘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건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물론 저의 개인 의견이지만 당분간 극복은 어렵다. 그래서 의외로 버티기가 허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버티기를 저는 영어로 바꾸면 액티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동기부여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는 행동을 통해 선행동 후 동기부여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한 예를 들면 오늘 산책을 하려고 했더니 내 마음이 그래 가을을 느낄까? 이러면 이제 차등으로 산책을 하는데 마음이 나를 걱정해주는 거긴 하죠. 아, 지금 밤에 추워. 감기 걸려. 밤이 위험해. 네 뼈가 작년의 뼈가 아니야. 이렇게 되면 동기부여가 안 되지만 그래도 친구나 가족 때문에 질질질 끌려서 버티고 걷다 보니 내일도 걸을까? 감정적 동기부여. 괜찮은데 이런 행동적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그래서 지금은 좀 행동 먼저 선행동 후 동기부여가 좀 더 효과적인 시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들을수록 내 얘기가 아닐까 하고 저도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사실은 뭐 점검할 시간에 작은 거래도 행동, 액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기력이라는 게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가 이제 인지적 무기력이죠. 에너지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창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회복탄력이라는 단어, 피곤하긴 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위기가 왔을 때 성장을 일으키는 핵심인데 거기에 긍정적인 창, 마인드셋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동기부여가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시기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쉼, 영어로 미니 브레이크라고 하는데요. 커피 한 잔, 마음에 맞는 친구와의 공감 소통 나만의 작은 산책, 만 가지, 천 가지 가수로 치면 샛리스트 많은 가수가 콘서트에 강한 것처럼 그것들을 살짝살짝 미니 브레이크를 해주는 게 의외로 긴 휴가 이상의 하루를 끝날 때 오늘 힘들었지만 그런 대로 잘 살았어 이런 느낌을 주면서 틀어진 마인드셋을 조금 1도, 긍정적으로 움직여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세 시간에 5분, 작은 쉼, 미니 브레이크가 너무나 필요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액티브 힐링부터 미니 브레이크까지 무기력을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워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나눈 말씀 중에서 무기력은 방전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다. 이 메시지가 정말 응원처럼 다가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큰 힘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